네 어제 서울 갔다가 무사히 잘 도착했구요 친구가 오는 길에 손에 쥐어준 선물인데 너무 고가의 선물인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오 멋있는데 나도 이렇게 예쁘게 고아지라고 해준건가 네 여기 샘플들이 들어있구요 어 립스틱인 것 같아요 오늘 공연에 이거 바르고 가야겠네 어우 짜잔 색상도 너무 예쁜데요 짱 어디 한번 볼까요 오 대박 짱 색상도 너무 예뻐요 딱 제 마음에 드는데요 아유 고마워 자 그리고 오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짜자잔 개봉박두 오 이게 뭐야 약간 활리데이 느낌이 나는데요 약간 활리데이 느낌이 나는데요 볼까요 어 어떻게 여는거지 짜자자자자자자 오 파르트 립스틱이랑 아유 아이셔던데요 아이셔던데요 오늘 이거 바르고 공연 멋지게 해야겠어요 색상도 어머너무 예뻐요 딱 제가 좋아하는 색상들이에요 아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오늘 기분 짱인데요 공연 멋지게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멋진 공연을 위해서 변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바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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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은 엄청 좋게 만드는데요 이걸 가지고 예쁘게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거울님 거울님 오늘 저희 여러 나라에서 온 예쁜 며느님들과 함께 공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멋진 추억 만들러 갑니다 화이팅 사랑한 드림 조각 선생님 서울의 랑 끝을 널 가지마 그리오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는 너의 옆에 있는 노래 그리오는 우리의 목소리는 네, 널 같이 여러분께서 내 Steve 퍼펙지에 널 가지마 그걸 앞에서 바로 해야돼 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연하러 오거든요 잘 반갑습니다 잘 할게요 아주 문화의 머리 남겼던 스타일이 다른데요 잘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ive 잘 반갑습니다 오늘 날아주세요 오늘 날아주세요 오늘 날아주세요 호연이 제일 반갑하게 두개 나와요 잘 반갑습니다 호연은 자이린 체크 iden제안으로 gesam 여기도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노래 찐이야 이제 찐이야 지금 박수와 감상해 두 배 이상 하실 수 있죠? 갑니다 박수와 감상해 두 배 이상 하실 수 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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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